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떤 결정을 내리셨어요? 방송을 위해 확인하세요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을 시작합니다 고생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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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저게 뭐야? 기관렛! 우리 팀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팀 모두 적게 벌고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게 벌고? 적게 벌고? 적게 일하고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게 아닌데 방금 마지막 촬영 끝났는데요 뭔가 끝났는데도 아직 실감이 잘 안나고 근데 뭔가 아쉽드게 기분이 싱싱싱싱싱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관심 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제 힘으로 갔다구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안녕